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샤의 러시아어 클래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이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2024학년도 6월 모평 러시아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실수를 많이 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들이 같이 프린트를 보면서 이 시험지를 해설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칠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1점짜리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Красная площадь 뭐예요? 러시아어를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명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붉은 광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오가 들어가게 돼 있죠. 자 стоит памятник, памятник 뭐예요? 기념물, 그래서 까가 들어가게 되죠. 자 나로드넴, 민족의 라는 뜻입니다. 엔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기로에암, 기로에가 누구예요? 히어로, 영웅, 그쵸? 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아크노, 아크노 뭐예요? 창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치스, 시계, 3번, 클리우치, 그쵸 클리우치. 열쇠, 4번, 도어트, 도어트, 케이크. 5번, 존트, 존트, 그쵸? 우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은 쉬웠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다 맞췄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나머지 넷과 다른 발음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단골로 항상 나오는 문제였죠. 자 얘네는 보니까 뭐예요? 모음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강세를 찍어봐야 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강세를 아느냐 모르느냐,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고 우리가 강세만 잘 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굉장히 답이 없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진중하다, 진지하다, 그쵸? 여기서 우치찔리아, 이 야 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치찔, 단수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치찔 어디로 가요? 이로 강세가 가지만 우치찔리아라고 얘기할 때, 복수로 얘기할 때는 강세가 야 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야 가 강세를 받으니까 원래대로 야 발음이 제대로 납니다. 자 그 다음 2번, 마샤 이즈차에드 카레이스키 이즉. 마샤는 이즈차에드, 공부를 합니다. 카레이스키 이즉, 한국어를, 그쵸? 이즉, 언어 또는 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샤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이즉, 이 단어를 보면, 이즉, 어떻게 들려요? 야 로 들려요? 이로 들려요? 그쵸? 이로 들리죠. 왜? 이즉, 으로 강세가 가니까 앞에 있는 야는 강세를 못 받아서 모처럼 발음이 된다? 이처럼 발음이 된다.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마야 마마 시원야 오친 쓰니따. 마야 마마 나의 엄마는 시원야 오늘 오친 매우 쓰니따. 어디로 강세가 가요? 쓰니따. 쓰니따. 아 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가 강세를 못 받으니까 모처럼 발음이 된다? 이처럼 발음이 된다. 쓰니따. 그쵸? 바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4번. 피리다이 미에 드라이짜. 이믈라꼬. 피리다이. 건네줘. 미에 나에게 드라이짜. 두 이즈. 달걀입니다. 이즈. 그쵸? 달걀. 이즈라고 했어요. 아 로 강세가 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야가 강세를 못 받으니까 모처럼 발음이 된다? 맞아요. 이처럼 발음이 됩니다. 이믈라꼬. 그리고 우유를 나에게 달걀 두 알과 우유를 좀 건네줘. 라는 그런 문장이죠. 자 5번. 아니 그들은 잘 갖도вет. 준비하다. 요리하다. 그쵸? 미스노이 숲. 미스노이. 오 로 강세가 갑니다. 앞에 야가 강세를 못 받으니까 모처럼 이처럼 바람이 된다. 다 알고 있죠. 그쵸? 이로 발음이 된다. 자 고기 수프. 그들은 고기 수프를 잘 끓여. 잘 만들어. 잘 요리해. 자 그렇다면 보니까 다 강세를 못 받아서 이처럼 발음이 되고 근데 1번. 우치찔랴. 야가 제대로 강세를 받았으니까 모처럼 발음이 돼요? 야. 원래대로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강세를 받으면. 그쵸? 자 그러면 뭐가 달라요? 야가 다르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강세만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단어들의 강세를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곱씌워서 다시 강세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어마다 다 강세를 우리가 익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항상 발음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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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